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, 랩풀다운, 그리고 시티드로우를 했습니다. 오늘 오버헤드 프레스는 첫 세트가 가장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80으로 하는 첫 세트가.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첫 세트는 무거울 줄 알고 그냥 몸도 별로 안풀고 바로 올라가는 편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 가면서 천천히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오버헤드 프레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정도 중량, 한 80% 정도 되는 중량으로 3개 정도씩, 3개 정도 쌓으면 하고 나서도 굉장히 10세트를 하더라도 1, 2분씩 쉬면서 하나도 안 힘든데 그런 느낌으로 오늘도 훈련을 했습니다. 현재 이런 느낌으로 한지 스쿼트는 한 170으로 3개씩 쌓고 오버헤드 프레스도 이렇게 3개씩 하는 이런 느낌으로 훈련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근육 자체의 성장을 위한 타격은 잘 가는 것 같은데 중추신경계의 피로도는 그렇게 높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다음 날에도 훈련을 할 때 굉장히 상쾌한 느낌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역치, 어느 정도 중추신경계의 피로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역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역치를 넘기지 전에 그런 무게와 세트와 횟수로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는 방법을 현재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버헤드 프레스 패턴과 관련된 근육과 스쿼트 패턴과 관련된 근육들이 조금 더 볼륨감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훈련하는 방식은 아마 기존에 알고 계신 것과 많이 다른 느낌일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근육이 좀 더 빵빵해지고 꽉 차는 느낌이 납니다. 한번 제가 좀 더 이걸 체계화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두운동이나 이런 보조운동들도 제가 지난번에 이두운동을 할 때 매 세트 실패지점에 가서 더 실패지점 이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훈련량을 채운 것과 실패지점이긴 한데 너무 힘든 느낌이 오기 전에 멈추면서 차라리 한두 세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한 운동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실패지점까지 가기 직전에 멈추는 진짜 실패지점 고정된 정적으로 하면서 실패지점까지는 맞지만 몸을 반동까지 주면서 강제로 끌어내는 걸 제외하고 차라리 한두 세트를 더하는 게 이두의 더 큰 근육에 자극이 오는 걸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이건 좀 더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또 어디서 느꼈냐면 저는 이두운동을 하고 나면 이두근에 쥐가 잘 나는데 그 쥐가 나는 빈도도 훨씬 더 잦았고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작은 운동들, 보조 운동들은 최대한 실패지점 이상으로 항상 끌어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번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도 한번 쌓아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거나 또는 세트수를 몇 세트 안에 끝내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패지점까지 끌어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한두 세트를 더하면서 약간 덜 밀어붙이면서도 훈련량을 쌓는 방식을 채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깔끔하게 끝내는. 제가 보기에는 내추럴로 근육량을 좀 더 붙이는 데는 이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요즘에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그거를 좀 덜 밀어붙이면서 쌓는 그래서 지금 내일 스쿼트를 쌓을 생각인데 스쿼트를 할 때도 원래는 내일을 좀 더 강도를 높일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조금 더 적당한 무게로 훈련량을 많이 쌓는 느낌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이 스위트 스팟이 찾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훈련을 할 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은 힘들어야지 몸이 힘들어야 운동이 무조건 잘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초보자 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코칭을 할 때 보면 초보자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RP 한 7, 8인데 계속 9.5, 10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. 왜냐하면 이건 근신경계 자체가 발달을 덜했기 때문에 한 번에 뇌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수축하는 단위 자체가 큰 발달을 덜해서 근육이 갖고 있는 힘을 다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더 힘들게 느껴지고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여유가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훈련 힘들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어느 정도 운동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자세에 대한 객관화가 잘 이뤄지고 정말 운동 매니아들, 운동 오타쿠이신 분들은 오히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훈련량을 채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